여보세요 기다려면 좋은 일도 있고 생일과의 삶을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기도해가면 희생하기도 있고 연세대 생활 디자인과 고려대학교에서는 디자인처럼 이름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두 분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 학교, 학과, 이름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디자인학과 1호학번이고 지금 생활디자인학과에 27대 부학생회장 맡고 있는 21살 김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디자인중형학과 1호학번 손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6대 부학생회장 맡고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인데 도대체 생활디자인학과와 디자인중형학과에서 뭘 배웠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생활디자인학과부터 네 일단 생활디자인학과는 과 이름이 생활디자인학과라서 대체 뭘 배우는지 약간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과 이름을 좀 있어보이는 걸로 바꾸고 싶어서 요즘 잘나가는 거 있잖아요 디자인, 문화, 경영, 컬처, 아트 이런 거 넣으려고 저희끼리 되게 많이 생각도 하고 교수님들이랑도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정말 생활디자인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못 찾아서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디자인학과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피셜 디자인 세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자기가 정보를 선택한다기보다는 두 개 이상,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해도 되고요 최소 두 개 이상 그 분야에 대해서 깊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 디자인, UX 디자인이나 아니면 기획 쪽의 일을 또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고 그냥 다른 미대들에 비해서 실기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이론이나 기획 관련 분야로 좀 더 커리큘럼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UX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UX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UX 디자인이 뭐냐면 User Experience 디자인의 역자거든요 제가 지난 학기에 약간 맛보기로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게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사용자들의 니즈를 이제 마케팅이랑 되게 관련이 좀 깊어서 사용자들의 니즈를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건데 그거 이제 마케팅들은 좀 더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UX 디자인에서는 그걸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해서 디자인 조형학부에서는 일단 1학년 때 디자인 전공 관련이랑 조형학 전공 관련이 전부 다 들을 수 있고요 2학년 때부터 전공이 나뉘어지면서 산업 정보 디자인 그리고 조형학부를 나뉘어져요 조형학부 내에서도 호양화, 동양화, 조서 같은 만드는 것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디자인에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UX, UI 쪽 산업 제품 디자인 많이 하고요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UX는 설명해 주셨는데 UI는 또 UI가 UX가 사용자 경험이면 UI는 이제 저희 안에 어플 같은 거 테크니컬한 게 많이 필요되는 부분인데 제가 수업 중에서 어플을 개발하는 수업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실기 위주로 좀 많이 하신다고 하시고 실기도 있긴 하지만 이론도 같이 배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입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실 좀 많이 궁금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기도 보고 수능도 봐야 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입시학원에서 소요를 비워서 자유 표현이란 주제로 실기 시험을 30% 비중으로 두고요 또 나머지 수능은 60% 또 10%는 생기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입시학원에서 준비한 포트폴리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소개자인 네 그런 거 같아요 수시같이 내신 점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연대 안에 다른 문학과랑 마찬가지로 정지랑 수시랑 특기자 전형 그런 걸 통해서 뽑아요 그래서 정시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고 수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준비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디자인을 하곤 싶지만 입시미술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입시미술은 다른 미술을 할 게 아니니까 입시미술 안 하고 싶으신 친구들도 많은데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꼭 뽑는 거는 그냥 수시를 마찬가지 뽑고요 그리고 똑같이 논술 전형, 미술 전형 이렇게 해서 똑같이 뽑아요 그리고 특기자 비율이 타코에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를 하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실기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한 학년에 한 두세 년?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연대 같은 경우에는 생지 같은 경우에는 실기도 있긴 하지만 이론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고대 지조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좀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방식도 좀 많이 궁금한데 디자인 조형학부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는 우선 팀플이 많은 편인데요 디자인과 특성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팀을 이루어서 저희 제품을 한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플 디자인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로 제품을 많이 만드는 수업을 많이 하고요 또 조형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작품을 한 학기 동안 만드는 게 거의 대부분의 수업 목표예요 그래서 가끔씩 나오는 주제 과제라고 하면은 갤러리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쓴다든지 시험은 없고요 저희는 과제가 이제 시험인격이죠 그 작품 하나가 시험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러면 지조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한 학생들은 이중 전공 같은 거 하기도 굉장히 힘들겠네요 이중 전공 근데 많이 선택한 편이에요 이중 전공을 배우는 거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팀플이 굉장히 많고요 그 시험 대신에 이제 저희는 매 학기 말에 과제전을 열어요 그래서 그 과제전에 취급품을 해서 매 수업마다 그 학기 내내 했던 과제물들을 제출을 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발표나 아니면 평소 평가 같은 걸로 평가를 받고요 보통 한 학기 내내 같은 조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 실기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기 진짜 손으로 그림 그리고 하는 거는 대체로 1학년 때 마무리가 되는 편이고 2학년 때는 이렇게 직접적인 실기보다는 툴을 많이 쓰는데 그 기획 쪽에 좀 더 교수님들이 치중을 그래서 좀 비중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니까 아이디어로 더 많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죠 계속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PC에서 실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타재를 목표로 해서 그 입시 학원을 다녀서 미술을 준비했던 학생들 또 그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그 학과 안에서 그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입시 학원을 다니다가 온 친구들도 많아요 네 실제로 홍립대학교나 고래대학교나 서울 대학교나 미술대학을 준비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한 저희 학번에도 두세 명 정도 있고요 저희 밑학번에도 두세 명 정도 있고 항상 그 정도 비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걸 통해서 특기자 전용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대단한 친구들은 그거 준비해 놓고 정시로 오는 게 있고 되게 가끔 수시 같은 거 막 그리고 생기부 이런 거는 또 그게 스펙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미대 건물이 따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원래는 저희가 건물이 있었는데 이전하면서 미디어관에서 그치 7층부터 10층까지 쓰고 있고요 또 저희는 과실이 따로 없어요 과실이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실기실도 부족하고 또 재료도 과사에서 많이 안 주는 편이라서 되게 열악하게 예술인의 예술인 그대로 체험을 하고 있고 사실 요거기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말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불편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들은 특히 디자인 좋은 학부나 그다음에 생계 같은 경우에는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입고 그냥 근데 이제 두 분 다 그 뭐 편견이라고 할 것 없이 둘 다 보이시면은 딱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아 근데 그렇게 막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거나 그런 친구들 확실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옷 사러 가서 보면 어 저거 누구 스타일이다 이런 거 저거 누가 이쁘다 할 것 같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어느 과에다 다 그런 분들 조금씩 계시겠지만 조금 더 모여있는 같아 그리고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 아닌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요 절대 그런 거 네 편견입니다 조금 비율은 높은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특이하게 입고 다니는 친구가 좀 더 많죠 아니면 좀 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깔끔하게 입고 다니거나 근데 대부분 보면은 방세하느라 아 맞아요 아깨 이만한 것 같아요 기름 이렇게 되어있고 작업복 입고 다니고 맞아요 여기 막 툭툭툭툭 여기까지 내려오고 하나도 못하고 아 편견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지금 디자인을 준비를 하고 열심히 입시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엄청 많을텐데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선배로 써?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럼 일단 은길씨부터 어 디자인도 하고 싶고 또 예술적인 것도 배우고 싶고 또 여러가지 많이 해보고 싶다 하는 디자인조영업부가 맞는 것 같고요 어 물론 실기나 수능을 좀 둘 다 열심히 해야 되는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어 들어와서 배울 점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 봐요 일단 제일 약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는 디자인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입시미술을 시작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막상 관심은 있지만 뛰어들어서 미술을 할 생각이 아닌 친구들은 좀 꺼려 꺼려질?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랬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후반때 3번째 학과를 처음 알아서 디자인 쪽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때 이미 미술을 시작하기는 늦었고 그리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시작하다가 성적을 같이 하는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찾다가 생활시장학과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쪽을 초점으로 공부를 했는데 정말 정보를 찾을 때가 없어요 학과에서 워낙 작고 저희 한 학년에 30년 같거든요 그래서 진학과 자체도 작고 생긴지도 20년 됐구나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걷지 않아서 정보를 얻을 그런가 없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밖에서 보기보다 안에서 보면 더 좋은 학과인 것 같고요 더 많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 페이스북 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여기 유튜브에 올리면 댓글로 하시면 메일 확인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 뭐지? 네 그래서 승디 많이 알리고 싶어요 너무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4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는데 이제 마지막 학과까지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은 이번 끝내도록 하죠 n 1 1 2 2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